정모야, 그래도 이제 3일이 지났어. 파가 얼마나 많이 자라나 보러 가자. 오, 대박. 많이 자랐다. 오, 대박. 조호야, 아빠가 파 심기를 다 했어. 정모야, 한 3일 뒤에 한 번 찍어보겠습니다. 얼마나 많이 자랐는지. 지유야, 잘 자라라. 그래. 안녕, 빠이빠이. 며칠 뒤에 보자, 얼마큼 자랐나. 정모도 한번 해볼래? 정모도. 그렇지, 살살. 조금씩 주세요. 그렇지. 정모야, 그래도 이제 3일이 지났어. 파가 얼마나 많이 자라나 보러 가자. 짜자잔. 오, 대박. 진짜 많이 자랐다. 아빠, 여기 그거. 정모야, 두 번째 봐. 장난 아니야, 지금. 응. 여기 튀어나왔어, 이거. 어, 이거 무한 리필이야. 정모야, 이거 자르잖아. 어, 그럼 또 생겨. 어, 얘네 자르면 또 자라. 그래? 응. 어, 3일 만에 많이 자랐다, 정모야. 정모야, 이거 잘라서 우리 컵라면에 넣어서 먹을까? 아, 아직 안 되지. 아까워? entend estaba w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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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